이전 절차입니다. 57번 40페이지 57번인데 오늘 대법원 판례 보니까 권리금에 대한 판례가 나왔더라고요. 옛날에 권리금은 5년이든 10년이든 계약기간 끝나도 권리금 회수기에는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 이번에는 권리금 회수기에 새로운 세입자를 데리고 와야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는 게 판례인데 이번에는 아예 주인이 내가 장사하겠다 이렇게 해서 커피샵이어서 주인이 장사하겠다고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와야 아무 소용이 없죠.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세입자 안 데리고 와도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권리금 상당액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장사한다 이런 말 할 필요 없겠죠. 못 데리고 올 수도 있거든요. 6개월 동안 데려오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괜히 내가 장사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데리고 오면 월세를 높여버리고 이러면 거의 계약 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만약에 건물주라면 그냥 내가 장사하겠다 나가라 이렇게 계약기간 끝났다고 했다가는 권리금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더라고요. 지금 권리금 주고 들어올 때 준 금액 그대로 다 주인한테 배상하라고 판결 나왔더라고요. 3700만 원인가 그런데 그래도 건물주 입장이 훨씬 유리합니다. 사실은 얼마든지 권리금 회수를 못하게 방해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법을 모르니까 주인이 그냥 내가 장사하겠다. 기간 끝났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배상해 주게 생겼습니다. 회수 권리금 회수 기회만 보장해 주는 거지 반드시 권리금을 주인이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57번 사무소 이전 절차입니다. 사무소 이전 절차 사무소 이전 신고입니다. 이전은 신고합니다. 신고 만약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사무소를 강남구로 이전을 한다면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합니다. 사후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등록증 원본입니다. 등록증 그 다음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정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강남구에 사무소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임대차계약서나 사용대차계약서 또는 자기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제출하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지체 없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등록대장 그 다음에 등록신청서류 그 다음에 최근 1년간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강남구에 분사무소가 있는데 이 강남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이전을 한다면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됩니다.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처리해야 되는 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7일인 이유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여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등록처분통지도 7일 이내에 사무소 이전 신고를 했을 때 처리기간도 7일 이내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했을 때 신고필정교부도 7일 이내입니다. 7일 우리 물론 프린트에 다 정리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관할구역 안에 관할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을 때는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등록증 재교부고요. 그 다음에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는 원칙이 등록증 재교부고요. 예외적으로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사무소 이전 신고 거의 한 문제 출제됩니다. 90% 이상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소 이전 절차는 국토교통무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아니고 국토교통무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7번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무령이 증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층에 신고해야 되고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층에 신고해야 됩니다. 1번이 답입니다. 3번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령 국토교통무령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되는데 딱 유일하게 이 한 문제만 국토교통무령 대통령령을 알아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정답과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57번에 1번입니다. 사무소 이전 절차는 국토교통무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입니다. 사무소 설치에 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사무소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이라고 했습니다. 등록 기준도 대통령령 과태료 구체적 기준도 대통령령입니다. 국토교통무령 X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오직 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3번은 임시중개시설물 뜯다방은 어떠한 경우에도 설치할 수 없고 설치하게 되면 이중사무소와 똑같이 1년 이하의 진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4번 다른 법의 제한이 없는 경우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종별히 다른 개업공개사와 공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업무 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분사무소에는 보조원을 두어야 된다 두면 안 된다 이런 말 없습니다. 즉 직원 고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본사 명칭 본사 소재지 본사 등록번호 4번이 답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사유는 기재하지 않고요. 5번 분사무소 책임자의 자격증 발급한 시도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60번입니다. 사무소 설치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반드시 소유권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무소는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유계사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속한 데는 안 되고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하죠. 만약에 대전광역시 중구에 본사가 있으면 중구에는 분사무소 둘 수 없고 나머지 구청 구별로 둘 수 있습니다. 1개 답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됩니다.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터 4번에 보면 까만 별표 까만 세 번째 별표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휴업 신고 분사무소 인장 등록 분사무소 업무정지 처분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한다. 다만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특수법인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수법인인데 특수법인은 책임자를 공인계사로 둘 필요 없고 특수법인은 등록기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수법인은 공인계사 자격증 하나도 없어도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을 이른바 특수법인이라고 합니다. 5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2번이 답이고요. 61번 관할관청 밖으로 옮긴 경우 틀린 것입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행합니다.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옮기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되죠.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1년간 정과 기록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61번에 답은 1번입니다. 2번은 11인에 신고해야 되고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고요. 주된 사무소의 경우 그 다음에 4번에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는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그 다음에 건축물 전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5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전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62번입니다. 62번 사무소 명칭 표시인데 사무소 명칭 표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부동산 중개 그래서 앞에 행운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행복 공인중개사 사무소 박용득 공인중개사 사무소 해도 됩니다. 또는입니다. 밑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간판은 안 달아도 됩니다. 5개 광고물이 간판인데 간판 안 달아도 됩니다. 5개 광고물 5개 광고물이 간판입니다. 5개 광고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물론 뭐 현수막 이런 것도 다 됩니다. 5개 광고물은 다만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된다.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무자격자가 즉 무등록자가 이런 개업 공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전액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이렇게만 사용하면 그 다음에 소위 중개인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중개인이라고 하는데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그 다음에 5개 광고물의 간판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이런 불법 간판을 달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2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되고요. 법인인 개업공개사 분사무소 옥상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이 아니라 책임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책임자입니다. 책임자 주된 사무소라면 대표자가 되겠죠. 3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진력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채한다. 지금 칠판에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개인인 개업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번 자격을 지득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자격만 지득했으면 공인중개사잖아요.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됩니다. 즉 명함에다가 자격증 따가지고 은행에 근무하면서도 지점장 해놓고 밑에 공인중개사 이런 거 부동사나 박사 이런 거 넣어도 상관없죠. 박사 있으면 박사 넣어도 돼. 박사를 박사라고 해도 되고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라고 해도 됩니다. 보면 명함에 그런 거 많이 개혁공개사 아니라도 명함에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강사들도 저도 그렇게 써가지고 다녔어요. 자격증 있는 거 다 넣어가지고 그래도 상관없다고요. 처벌 안 받는다고요. 자격공개사니까 공인중개사라고 했으니까 62번의 답 2번입니다. 63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 답입니다. 특수법인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영유할 수 있는 법인을 특수법인이라고 하는데 특수법인은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 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 자익증 없어도 되고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현실적으로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역농협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특수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3번의 답 1번이고요 2번은 중개사무소는 하나밖에 1등록 1사무소입니다. 사무소 하나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법인인개업공개사의 주된사무소와 그 분사무소는 같은 시군구에 둘 수 없습니다. 분사무소는 주된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번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는 주된사무소 소재지를 관한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다 주된사무소 등록관청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죠. 자 그 다음에 5번 개혁공개사는 다른 개혁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질문이 조금씩 다 중복되는 게 많은데요. 중요하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완전히 똑같은 문제는 아니잖아요. 계속 중복되는 게 중요하다. 64번에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법인인 개혁공개사는 주된사무소가 소지하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분사무소 둘 수 없고 주된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2번 이동이 용의한 임시중개시설물 뜯다방 설치하게 되면 이중사무소와 처벌규정이 똑같다. 1년 이하의 전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3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른바 특수법인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공개사일 필요도 없고 등록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고 4번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4번이 맞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65번 틀린 것입니다. 이전신고 이전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고 3번 분사무소 이전신고하려는 경우 등록증을 전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전부 해야 됩니다.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터 18번 18번 맨 밑에 18번 맨 밑에 까만 별표에 보니까 등록증 해놓고 가로하고 신고필증 이렇게 적어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사무소인 경우 신고필증이다 이 말이에요. 주된 사무소의 경우 등록증 분사무소의 경우 신고필증 원본 사무소 확보 서류고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 18번 맨 밑에 있습니다. 이 핵심비교정리 프린터 두 장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면 80점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만 좀 두 장으로 한 장으로 줄여줄 수 없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던데 그건 좀 힘들어요. 80점 받으려면 두 장은 돼야 돼요. 이거 계속 읽어보고 자꾸 적어보고 아니면 한 페이지에 하나씩 적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 붙여놓고 어떻게 공부하면 저는 암기 됩니까 저는 암기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 인터넷 질문 많이 하는데 저도 몰라요 사실 모르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제가 암기 잘 되는 방법이 여러분한테 반드시 맞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보면 어느 방법이 맞는지 내가 스스로 알거든요. 나한테 맞는 방법을 택해야 돼요. 필기하는 게 암기 잘 되는 분도 있고 그냥 자꾸 읽어보는 게 들어보는 게 좋은 분도 있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길이 열립니다. 방법이 보입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3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하려는 65번에 3번 하는 거 맞죠 65번에 3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려는 법인의 개혁권에서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의 경우 신고 필정을 제출해야 됩니다. 나머지 다 앞에 나왔던 이야기고요. 66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오 틀린 것은 엑스인데 기억에 이전 한 날로부터 11일 이내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간증이 신고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리언은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혁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의 등록간증이 이를 행합니다. 디겟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간증은 원래의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지금 이게 뭐예요?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죠? 문제가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되고 관할구역 안에서는 원칙 재교부 예외 등록증에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틀렸네요. 답 1번입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67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 2번입니다. 앞에 다 중복된 거기 때문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 등은 전부 다 어디에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간증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트 4번에 까만 별표 세 번째 있습니다. 다만 분사무소 지도감독은 둘 다 가능합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간증도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청장도 가능합니다.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을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 입니다. 자 그래서 67번에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8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혁공개사는 소속공개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등록간증에 신고해야 된다.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4후 10일 이내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법인인 개혁공개사는 등록간증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맞습니다. 3번에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했는데 분사무소 설치신고 해야 될 때 국토교통부령이 아니고 뭐예요 시도조례라고요? 시도조례라고요?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트 52번에 있습니다. 52번에 보면 수수료가 6번까지 있는데 1번 2번은 시도조례고 3번부터 6번은 시군구조례죠? 시군구조례 시군구조례입니다. 분사무소는 시군구에다 신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생략하고 69번을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소속공개사 자격증 원본도 개시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개시해야 될 게 등수보호자 몇 등 했는지 등수보호자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개시해야 되지 사업자 등록증 원본 개시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자격증 원본인데 소속공개사가 있을 경우 소속공개사 자의증도 개시해야 된다. 소속공개사 자의증을 개시 안 하면 소속공개사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가 처벌받는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율표 보정설정 증명서류 4개 개시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2번은 분사무소의 경우 신고필정원본을 개시하면 될 겁니다. 등록증 대신에 등록증이 없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전액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개업공개사가 표시광고를 하면서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이 틀렸네요. 사무소 명칭을 명시하지 않으냐고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개업공개사의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은 무부양이죠.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한 자 무부양 세 개만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중 등록 하면 안 됩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절대적 지소 이중 사무소 이중계약서 임의적 지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70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이네요.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지적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업공개사가 만약에 중개인이 공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죠.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철거 명령할 수 없다 했는데 철거 명령할 수 있고 등록 간증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행정 대집행법입니다. 불법 간판 철거는 행 간판 철거는 행정 대집행법입니다. 행정 대집행법 행정 대집행법이고요. 그 다음에 청문은 들을청 들을문 청문은 행정 절차법입니다. 행정 절차법 행정 절차법입니다. 그 다음에 가태료 이신청은 가태료 이신청은 질서 위반 행위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입니다. 법 이름만 기억하면 됩니다. 법 내용까지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분사무소 오계강문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 성명이 아니라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개업공개사는 오계강문을 설치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유리창에 센팅만 해도 됩니다. 틀렸고 5번에 개업공개사가 사무소 명칭에 공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계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했는데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여기 적어놨죠. 개업공개사는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개업공개사는 무등록자가 이런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0번의 답 1번이고요. 71번은 틀린 것은 했는데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계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개업공개사는 5개강금을 설치할 의무 없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가 설치한 5개강금을 인식할 수 있는 거기에 연락처를 표기하자는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다 했는데 간판에는 연락처 안 적어도 됩니다. 간판 실명제입니다.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연락처는 표기 안 해도 됩니다. 다만 표시광고 공정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표시광고를 할 때는 중계사무소 광고를 할 때는 임대문 이런 거 적을 때는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4가지를 다 표기해야 되죠. 표시광고 공정하에 관한 법률에 중계사무소 표시광고를 할 때는 4가지를 표시해야 되지만 5개 광고물에는 성명만 간판 실명제라고 했습니다. 소위 간판 실명제로서 성명만 표기하면 된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불법간판 철거명 할 수 있고요. 5번은 개혁공개사관 인자가 표시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진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차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2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공인중개 법률사무소 안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입니다. 그래서 들리고 2번은 부동산 중개 유사명칭 사용하면 무자격자면 1년 이하의 진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개혁공개사가 5개 강고물 성명 거짓 표기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틀렸습니다. 4번이 맞죠. 주된사라면 주된사무소 법인의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 생명을 표기화 됩니다. 간판에는 5번은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무슨 법에서 대집행한다 행정 대집행법에서 간판 절거 대집행합니다. 73번 옳은 것은 했는데 72번에는 답 4번이고 73번이 5번이라고요? 답 3번이죠. 1번은 등록하지 않는 자는 공융개사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 이런 거 공융개사 사무소 만약에 쓰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2번은 공융개사인 계획공개사가 법령에 따른 5개강호를 설치하는 경우 등록증에 표기된 계획공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의무가 없다 했는데 표기해야 됩니다.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3번 법 7638호 부칙제 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의 공융개사 사무소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의증이 없으니까. 3번이 답이고요. 4번 등록관청은 간판 절개 명령할 수 있고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서. 5번 법인인 계획공개사가 의뢰 받은 중개 사무소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 성명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했는데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4가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4가지다 표시해야 됩니다. 표시 광고를 할 때는 4가지를 표시하고 5개 광고물 간판 달 때는 성명만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74번 74번 게시해야 될 것 등수보호자 아닌 것 답 1번 이죠. 사업자 등록증 원본은 게시할 필요 없습니다. 74번 1번 75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기억은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 공개 살 필요 없습니다. 등록 기준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리어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다. 리어는 디것은 분사무소 관련된 원칙이다.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이라고 했죠. 우리의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번 에 있습니다. 디것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 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로 영의정하는 신고 필정을 교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중개사법에 인터넷으로 다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6번에 틀린 것은 했는데 답 3번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분사무소 소지지 시장 군수 구청장 이라고 해서 틀렸죠.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 입니다. 3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77번 옳은 것은 했는데 등록 관청 은 개업 공개사 등의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했는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 우리 53번 핵심비교 정리 프린트 장관 시도 이사 등록 관청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3명 다 그래서 x 2번은 간판 사무소 이전 간판 철거 해야 됩니다. 간판 지체 없이 철거 해야 되는 게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3가지 죠. 그래서 2번이 정답 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 공개사로서 폐업 신고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 공개사로 고용 신고 대상이 된 자는 실무 교육 안 받아 됩니다. 그만두고 1년 안에 개업 하거나 소속 공개사로 취직 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독정 규제 및 공정 거래법 요한으로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 조치나 과징금을 받으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이지 자격 취소 사유 아니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5번은 중개 보조 원은 중개 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 할 수 없습니다. 표시 광고는 개업 공개 사유 가 할 수 있고요. 개업 공개 사유 가 사무소 명칭 소재 지 연락 저 성명 을 표기 하지 않았 다면 100만 원 이하 의 과태료 입니다. 무작 자격 자격 공개 사유 가 이런 중개 사물 에 대한 표시 광고 를 하게 되면 1년 이하 의 징역 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 에 채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51페이지 겸업 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